반으로 쏜 다음에 이거 엄청 큰데? 여기 약간 무슨 공장 같다, 차량 공장.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말이 없어. 그냥 집중하게 돼요, 요리에. 이거 바로 이렇게 그냥. 자, 그거 준비되고 이게 이걸 전면 배치. 그다음에 밑에다가 저 찌꺼기 담을 쓰레기통 하나 준비해 주고. 꽉 채워놓고 해. 네. 씨를 처음에 씻고 다 넣었네. 떡볶이 채 넣으시고. 넣었네. 참외. 맛있을까요? 궁금한데. 주스 가득 드릴까요? 응, 가득. 얼음 넣어서 가득. 야, 가득 담으니까 양이 엄청. 우와, 빨대.